루시아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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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2 슈퍼 슈퍼입니다! 요즘에 너무 어색하신 거 아니죠? 예! 저장하니 나보네? 저장해! 내가 너가 내 앞으로 나와줘야지 내가 얼굴이 나아 지금 뭐 하시는 거죠? 태양을 피하고 있습니다 태양 뒤에 있는데? 상일이 형 상일이 형 한번 웃어주세요 형! 사랑합니다 제 옆에 상호 형이 있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를 지켜줄게 루시아의 연장에 왔습니다 어우 잘생겼어 와 우와 낄 껴 낄 때 끼네 지금 낄 때야 빨리 껴 낄 껴야 쿵 쿵 쿵 물고기 어 이름명? 어명? 물고기의 이름인가요? 어명이 뭐죠? 손님 어디 있지? 미이! 저거기! 정광구 준비했습니다 전화구 준비했습니다 저게 좀 봐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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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머... 귀엽죠? 라이언이에요, 제 친구 스누퍼, 수냥 가져야 돼 내가 너 때린 거 아니에요? 맞을 수 없을 게 내가 너 엎어버릴 거 같은데 야, 태국이 웃어. 웃고 있어야죠. 야, 아이언 비서 발사. 앉아. 앉아. 빨간 머리 잘 어울리네. 빨간 머리는. 드디어 저녁. 단백짜리 모두 끝났어요. 정말 연말에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게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. 약간... 부르셨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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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올 연말에도 정말 따뜻한 연말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의 사랑이 절실히 필요합니다. 네, 그럼 지금까지 타이밍 스포츠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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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